안녕! 안녕! 키우기의 알찬 하루u 이제 형구 형이랑 카린 형이랑 제가 역시 메모리즈 별이 누나 셋이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앨범 참여를 그거를 오늘 라이브 클립을 촬영을 한다고 해서 이게 왔습니다 형과 형도 왔네요 이렇게 베이스 챙기고 신발 챙기고 제가 또 신발을 따로 챙기는 이유는 제 잃어버린 건강과 요즘 붓기 때문에 붓기를 빼기 위해서 구매를 했는데 좋은 거 같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프긴 한데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형들도 왔으니깐 이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과 함께 합니다 밴드는 항상 너무 예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태닝을 하고 있는 이제 욱브라더와 그리고 강현이 형 기타 이건 마요로 야! 아 마요가 검은색 예 이야 오늘 색깔 맞췄네요 우리 그러니까 자 태닝 좀 시키죠 아 형 눈이 안 떠지는데 어떡하지 우리? 이니언 끼려도 되나 지금? 나 이니언 이제 바꾸게 어떡해요? 아이폰 이어폰 그게 뭐야? 이니언 우리 맨날 쓰는 거 있잖아요 아이폰 이어폰 한번 써보게 오우 약간 아날로그 감성? 이제는 계속 밟고 있어요 계속 밟고 있어? 나 쳐봤던 적 있어요? 아 없어요 이거 잡아야 돼 아 근데 저 자연광이 예쁘게 나온다 나 진짜 재능이 있는데? 아 나 재능이 있어? 네 보통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알아요? 보통 시작! 어 잘하네 잘 치야 형은 전공이잖아 얘 못하는 걸 못하는데 지금? 못하는 연기를 못하는 거지 보통 이렇게 딱 같이 쳐 아아 추억이란 두 글자를 써줄게 어? 뭐야? 뭐예요? 아니 누나 만드셨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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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프림은 슈프림 아니 먹을 건 줄 알았는데 본인들이 아 우리는 수컷만 해도 좋은데 어 본인들이 남들의 블랙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누나 따뜻한 가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뭘 또 이런 걸 참 아니 먹을 건 줄 알았는데 야 근데 나를 바꾸자 어? 솜착순 솜착순 아 지금 이게 인기가 많은 거야? 아니 뭐 이따 바꾸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다 여러분 누나 너무 잘 들어줘야죠 편하게 입고 다니세요 동명 형 용훈이 형은 아 저 약간 우리는 우리 잠자리 밴드잖아 잠자리 밴드 할게요 우리 제2의 잠자리 밴드 자 손가락 오세요 잠자리 밴드 잠자리 밴드 하나 둘 셋 에이 사실 어제 바로 기절해가지고 그게 어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알찬 하루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번처럼 기우개 하루는 한 이틀 정도거든요 네 제 하루는 기니깐 오늘 이어서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에 왔냐 오랜만에 또 낙원 상가로 왔는데 지금 막 도착해서 주차하고 이제 짐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욱브라더랑 블루파드 수리를 세팅을 받으려고 왔어요 근데 7시에 마감이어서 얼른 가야 되거든요 여기 뒤에 이렇게 아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수리를 받고 오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잘 나왔어요 이 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여러분 아 이 줄이요 네 밸런스 진짜 좋습니다 여기 표면의 터치감이 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너무 안 썼어가지고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그쵸 한동안 이 악기만 계속 쓰셨잖아요 셋업 제일 많이 제가 셋업 제일 많이 한 게 이 악기죠 아 네 예전에 엘리 뷰로 네네 이제 그 핑크베이스는 잠깐 쉬고 아 이 친구를 좀 다시 기다리려고 합니다 세팅받고 근처에 소격동이 있거든요 종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가까운 김에 가서 구경도 좀 하고 살 것도 있으면 좀 사고 한번 그래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혼자 잘 안 나오는데 쇼핑도 안 가고 그러는데 오늘 한번 혼자 해보겠습니다 저는 소격동에 와 있습니다 거리가 되게 예뻐요 친구 선물 사려고 왔다가 여기 뭐가 없는 거 같아서 그냥 당하며 사고 거리를 좀 만끽해야겠어요 원래 이렇게 사람들도 없는가 원래 이렇게 사람들도 없는가 조명 별이 누나가 사준 후드 집업입니다 저랑 형고형 할인형 이렇게 받아서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난 이럴 줄 알았으면 형들이랑 같이 왔을까봐요 그냥 이게 혼자 와가지고 남직사도 안 되고 이게 좀 거리가 오니깐 사람들이 좀 있네요 사람들 눈에는 유튜버로 보이겠지 사람들 없는 곳을 좀 파고 두겠습니다 사람들 없는 곳을 좀 파고 두겠습니다 많은 짐을 갖고서 진짜 많은 짐을 갖고서 차도 갖고서 와우 너무 예쁘다 이런 낭만이 있네요 너무 이뻐 우리 숙소가 이런 데였으면 좋겠어요 숙소든 회사든 이런 데서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건 진짜 큰 축복인데 네 구경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연습 좀 하고 작업 좀 하고 일단 형들 보러 가야죠 나중에 형들이랑 같이 오고 싶네요 그럼 좀 이쁜 사진 좀 많이 찍고 또 이쁜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하고 형들이랑 한강을 왔습니다 제가 정말 알찬 하루를 알찬 이틀을 보내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찍는구나 네 이게 더 이쁘게 나와요 양강에 사람들이 좀 많아서 뭔가 유튜버처럼 볼 것 같은데 쟤 왜 이렇게 다들 보고 있어 아 그래요? 아 얼른 꺼야겠다 근데 되게 좋다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딱 오기 좋은 그런 날 근데 내가 볼 때 여기에 지금 사람 많잖아 네 위부들이 있을 수도 있어 10월 12일 오늘 10일이지? 네 10일에 한강에 혹시나 와 있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다 진짜로 어디가? 짜루짜루 진짜로 자 제가 산 신라면과 떡볶이 그리고 고추참치 그리고 맛김치 그리고 맛김치 형구 형도 저랑 똑같은 거 샀고 제가 또 떡볶이를 이은 분을 샀습니다 자 인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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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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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뺏어먹는 용훈 와우 흐흐흐 끝 우와 새끼 고양이 어? 우와 진짜 재밌는 체크만 좋아 저는 오늘 작업실에 도착해서 지금 가유아시 거 가유아시 사클 작업하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진짜 다 써가지고 일단은 쓱 가이드 다 해놓고 내일 통 다 끝나고 싹 다 녹음할 예정입니다 정말 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알찬 이틀 기우기의 알찬 이틀 저는 퇴근해보겠습니다 안녕